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워볼까요? 좋았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어를 돌려서 오늘 무엇을 배울지 알아봐요! 봐요!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뭔지 궁금한데요? 빙고를 할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아! 무엇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공원에서 눈사람 빙고를 하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다이노, 다이나, 눈사람과 함께 색깔을 배우러 갈까요? 먼저 빙고 칩을 받아보죠! 봐요! 다이노는 노란색 빙고 칩을, 다이나는 빨간색 빙고 칩을 받았어요! 공원으로 가서 어떤 색깔을 배우는지 알아보죠? 준비됐죠? 눈사람 빙고 보드에 가지고 있는 빙고 칩을 붙이는 거예요! 좋아요! 시작하죠! 다이노, 노란색 목도리와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노란색 빙고 칩을 붙이면 돼요! 잘했어요 다이노! 노란색 빙고 칩을 눈사람 몸에 잘 붙였어요! 자, 이제 다이나 차례예요! 빙고 칩을 붙여봐요! 잘했어요 다이나! 빨간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에게 빨간색 빙고 칩을 붙였어요! 좋아요 친구들! 조금 더 해보죠! 다이노는 보라색 빙고 칩, 다이나는 초록색 빙고 칩을 가지고 해봐요! 상품을 원한다고요 다이노? 물론이죠! 세 개의 눈사람이 한 줄로 맞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해볼까요? 오케이 다이노! 보라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보라색 빙고 칩을 붙여요!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차례예요! 초록색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있는 눈사람을 찾아서 초록색 빙고 칩을 붙여요! 정말 잘했어요 다이나! 그리고 빙고예요! 세 개의 빙고 칩이 맞았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많은 색깔을 배웠죠!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다이노! 노란색과 빨간색을 배웠고요! 맞아요 다이나! 보라색과 초록색도 배웠죠! 뭐라고요 다이노? 아 상품이 있었죠! 물론이죠! 눈사람과 즐거운 시간 보내요 다이노 다이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잘 있었어요! 오늘은 버블 슈터 게임을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시작! 공을 로드하려면 버튼을 눌러요! 빨간색! 빨간색 공으로 빨간색 버블에다 쏴봐요! 잘했어요 다이노! 노란색! 노란색 공으로 노란색 버블에다 쏴봐요! 준비! 발사! 잘했어요 다이노! 초록색! 초록색 공으로 초록색 버블에다 쏴봐요! 아니에요 다이노! 미안하지만 파란색 버블에다 쐈어요! 다시 해봐요! 초록색! 준비! 발사! 좋았어요 다이노! 다이노! 파란색! 파란색 공으로 파란색 버블에다 쏴봐요! 나이스 샷 다이노! 주황색! 주황색 공으로 주황색 버블에다 쏴봐요! 잘했어요 다이노!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많은 색깔도 배웠고요! 다시 복습해볼까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주황색!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노!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그럼 다이노 다이아를 가지고 뭐를 배워볼까요? 좋아요! 그럼 다이노 다이아를 눌러서 오늘 무엇을 배울 건지 알아봐요! 색깔 버튼이에요!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뭘까요? 우리는 테니스를 칠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물론 테니스장이죠! 두 분 테니스 쳐본 적 있어요? 아니요! 걱정 마요! 그래도 재밌을 거예요! 다이노 다이어리 우리의 테니스 게임을 위해 어떤 도구를 줄지 알아볼까요? 와! 봐요! 공료 친구들! 테니스 라켓, 테니스 화, 그리고 테니스 머리띠예요! 빨리 갈아입고 테니스장으로 가봐요! 자, 갈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럼 출발! 와우! 다이노! 다이노! 테니스장이 참 좋죠! 그리고 봐요! 우리에게 공을 던져줄 기계예요! 자, 누가 먼저 하고 싶어요? 기억해요, 다이노! 공을 치기 전에 어떤 색깔인지 말해야 해요! 알겠죠? 맞아요, 다이노! 파란색 공이에요! 잘했어요, 다이노! 참 좋은 첫 번째 성공이었어요! 다이노! 다이노, 해볼까요? 그래요, 다이노! 초록색 공이었어요! 다음은 다이노의 차례예요! 맞아요, 다이노! 다이노, 빨간색 공이에요! 와, 공룡 친구들!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있네요! 다이노, 마지막 공을 쳐줄 수 있겠어요? 맞아요, 다이노! 맞아요, 다이노! 알록달록한 공이에요! 힘 좋게 쳤어요! 좋아요! 공룡 친구들, 오늘 어떤 색깔에 대해 배웠는지 다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파란색 공, 초록색 공, 빨간색 공과 달록달록한 공이었어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게 즐겼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잘 있었어요? 오늘은 함께 공들을 가지고 놀아볼까요? 좋아요, 그럼 시작! 빨간색 빨간색 미끄럼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맞아요, 다이노! 빨간색 버킷을 빨간색 미끄럼틀로 가지고 가봐요! 주황색 어떤 계단이 주황색 계단인지 보여줄 수 있어요? 어-어, 다이노! 기다려요! 이것은 초록색 계단이에요! 다시 찾아봐요! 잘했어요, 다이노! 이제 주황색 버킷을 주황색 계단에다 해봐요! 초록색 어떤 계단이 초록색 계단인지 보여줄 수 있어요? 맞아요, 다이노!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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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계단이 파란색 계단인지 알아요? 음... 맞았어요! 이제 파란색 버킷을 파란색 계단에다 쏟아봐요! 어-어? 우와, 잘했어요, 다이노! 공게임을 끝났고 우리 많은 색깔들을 배웠어요! 다시 복습해볼까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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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노! 잘 있었어요? 후후! 오늘은 함께 컵케이크 만들면서 색깔에 대해 배워볼까요? 응? 좋아요! 그럼 시작! 자주색 컵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다이노?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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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컵케이크예요 기다려요 다이노 먹기 전에 컵케이크를 다 만들어야 해요 다음은 파란색 컵케이크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다이노 그 색은 초록색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란색 컵케이크예요 잘했어요 다이노 잘했어요 다이노 다음은 초록색 컵케이크를 만들어요 와, 수고했어요 다이노 우리 오늘 많은 색깔들을 배웠고 맛있는 컵케이크들도 만들었어요 다시 복습해볼까요? 분홍색 자주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음, 정글다니당 정말 맛있어 보여요 먹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있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볼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얼을 돌려서 크리스마스에 대해 무엇을 배울 건지 알아봐요 오, 봐요 색깔버튼이에요 다음은 어디에 멈추는지 보죠 장식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걸까요? 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받아보죠 봐요 다이노는 파란색 장식품 그리고 다이나는 노란색 장식품을 받았어요 이제 공원으로 가서 색깔을 배워보죠 준비됐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준비 됐어요? 좋아요, 그럼 시작해요 다이노, 파란색 장식품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봐요 잘했어요 다이노 다이노의 파란색 장식품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았어요 이제 다이나 차례예요 장식품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봐요 잘했어요 다이노 크리스마스 트리에 노란색 장식품을 달았어요 자, 여러분 더 해볼까요? 오케이 다이노 초록색 장식품을 받고요 다이나는 분홍색 장식품을 받아요 오, 크리스마스 사탕 지팡이를 원한다고요 다이노? 그럼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끝내고 사탕 지팡이를 받기로 해요 오케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품들을 달아봐요 오케이 다이노 초록색 장식품을 나무에 달아봐요 완벽해요 다이노 이제 다이나 차례예요 분홍색 장식품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요 잘했어요 다이나 많이 수고했어요 다이노 다이나 오늘 우리 많은 색깔을 배웠네요 무슨 색깔들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이노 파란색과 노란색을 배웠고요 그래요 다이나 초록색과 분홍색도 배웠어요 네 다이노 이제 사탕 지팡이를 먹어도 되냐고요? 네, 그럼요 맛있게 즐겨요 다이노, 다이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다이노 안녕하세요 다이나 잘 지냈어요?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볼까요? 좋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죠? 다이노 다이얼을 눌러서 오늘 무엇을 배울지 알아봐요 오, 색깔 버튼이에요 다음은 뭘까요?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군요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늘은 공원에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면서 색깔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다이노, 다이나 엄마의 날 아침 식사를 만들면서 색깔을 배워볼까요? 먼저 엄마의 날 준비물을 받아볼게요 아요 다이노는 주황색 오렌지 조각을 그리고 다이노는 노란색 달걀을 받았어요 자, 이제 공원으로 가서 색깔을 배워보죠 준비됐나요? 오케이 공룡들 엄마의 날을 기념하면서 아침상을 만들 거예요 준비됐죠? 좋아요 시작해요 다이노 가지고 있는 주황색 오렌지 조각을 엄마의 날 아침상 주황색 부분에 올려줘요 잘했어요 다이노 엄마의 날 아침으로 주황색 오렌지 조각을 준비했죠 자, 이제 다이노 차례예요 가지고 있는 노란색 달걀을 노란색 부분에 올려줘요 잘했어요 다이노 잘했어요 다이노 엄마의 날 아침으로 노란색 달걀이 준비됐군요 좋아요 공룡들 좋아요 공룡들 그럼 엄마의 날 아침 준비를 계속 해볼까요? 오케이 다이노는 갈색 팬케이크와 베이컨을 가져가요 또 다이노는 초록색 사과 조각과 빨간색 딸기를 가져가고요 오케이 다이노 가지고 있는 갈색 팬케이크와 베이컨을 엄마의 날 아침상 갈색 부분에 올려줘요 완벽하네요 다이노 자, 이제 다이노 차례죠 초록색 사과 조각과 빨간색 딸기를 엄마의 날 아침상 초록색 부분과 또 빨간색 부분에 올려줘요 정말 잘했어요 다이노 공룡 친구들 정말 수고했어요 엄마의 날 아침상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양한 색깔을 배워봤죠 어떤 색들을 배웠는지 기억해요? 네, 그래요 다이노 주황색과 노란색을 배웠어요 맞아요 다이노 갈색, 초록색, 빨간색도 배웠어요 즐거운 엄마의 날 보내요 다이노 다이노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ceased 보거든요 모isce 저도 sand